전쟁은 남성들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여성들도 군인으로서 때로는 행정가로서 그들의 소임을 다하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우크라이나 출신이자 아름다운 외모를 겸비한 두 여성의 다른 행보가 화제입니다. 남편의 대통령 출마를 반대했던 한 여성은 영부인이 돼 누구보다 크게 우크라이나의 자유를 외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의 정의와 인권을 바로세우고자 검사가 된 한 여성은 조국을 배신하고 러시아 편에 서서 조국을 향해 총불의를 겨눘습니다. 미국 CNN은 우크라이나의 영부인 올레나 젤렌스카의 활동을 조명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수호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젤렌스카는 주로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전세계의 지지를 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는 SNS를 이용해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독려하고 취약계층이 겪고 있는 참상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지난 9일에는 우크라이나 대통령 공식 홈페이지와 그의 소셜미디어에 나는 증언한다는 제목의 공개서안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그는 해당 서안에서 적의 탱크가 국경을 넘고 전투기가 영웅을 침입하고 미사일 발사대가 도시를 포위했다며 러시아 선전 매체들이 특별 군사 작전이라고 말하지만 실은 우크라이나 시민 대량 학살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9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남편의 대통령 선거 출마를 반대했었다고 말한 그는 불과 3년 만에 단순히 대통령의 조력자가 아닌 그 이상의 역할을 해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국가를 위해 봉사해야 마땅한 우크라이나 검사 출신 나탈리아 포클론스카야는 러시아 군으로 참전했습니다. 포클론스카야는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참전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는 지난 9일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군복 입은 사진을 올리고 우크라이나 헤르손 지역에 식료품과 약품 등 구호물품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밝혔는데요. 함께 올린 글은 우크라이나인들을 다시 한번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헤르손의 민간인들은 러시아 특수작전에 대항하는 우크라이나의 인질로 밝혀졌다며 사람들은 기본적인 필수품을 빼앗기고 러시아의 도움을 받는 것을 금지당했다고 적은 건데요. 우크라이나 출신인 그가 러시아의 선전전에 노골적으로 힘을 보탠 거죠. 포클론스카야는 한때 우크라이나 미녀 검찰총장으로 국내에서도 화제가 됐던 인물인데요. 2002년 우크라이나 검찰청에서 검사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포클론스카야는 강성 칠러 행보를 보이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눈에 들게 되죠. 결국 그는 2014년 크림반도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로 합병된 후 신생 크림공화국의 초대 검사장이 됩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포클론스카야의 검찰 자격을 박탈하고 반역죄를 적용했지만 러시아 정부는 그를 적극적으로 지지했는데요. 지난 2015년에는 3급 법무 국가고문관에 임명됐습니다. 군대의 소정계급에 해당하는 고위직이죠. 지난해에는 카보베르대 공화국 주재 러시아 전권대사에 임명되며 여전히 승승장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죠. 조국을 배신했음에도 성공과도를 달리는 포클론스카야에 대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분노는 대단합니다. 그의 참전 소식을 접한 우크라이나의 한 사업가는 누군가 포클론스카야를 산채로 붙잡아 우크라이나로 보낼 수 있다면 10만 달러의 현상금을 주겠다고 제안하기도 했죠. 참혹한 전쟁이 벌어지자 개인의 본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뜻밖의 자리에서 조국의 자유를 외치는 사람과 참전으로 조국을 또 한 번 저버린 사람 전쟁의 향방은 알 수 없지만 그들이 어떻게 기록될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이상 여의도TV였습니다.